지우, 나는 희지. 희지. 아 진짜 예쁘지? 나 대학교인 줄 알았어. 희지라는 친구가 엄청 밝게 처음에 저에게 다가와주고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. 지우? 어? 고마워. 담요야. 고마워. 고마워. 담요야. 고마워. 근데 진짜 샤이니 미녀 닮지 않았어? SM. 샤이니 미녀. 나 지금 부끄러워. 샤이니 미녀. 은수 안 나온다. 아까 어디 그냥. 이건 아예. 아까 어디 그냥. 이건 아예. 이건 아예. 근데 은수로 진짜 꽁싱붙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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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 번. 아. 아까. 아까 본 이유가 적어본 거 있어. 아니. 약간. 왜죠? 어 나도. 미성처럼 돌아다니고. 맴돌아. 안 그래도 내가. 정현아 진짜 어떡하네. 아직 여자한테 이렇게 다가가 본 적이 없어서.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. 잘 찍었지? 응. 이것도 내가 찍은 거야. 이것도 내가 찍은 거야. 내 일장 인정받았어. 이것도 잘 나왔는데. 예쁜 건가 그냥. 어. 쟤 누구. 소영이 소영이. 소영아 너 이쁘대. 저작생이 너 이쁘대. 아 다시. 아 다시. 응. 이렇게 뽑고 가야겠어. 고마워. 고마워.